5월 26일 오전 9시 26분입니다. 블럭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제가 오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 방송은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검은 수요일의 전조현상들을 몇 개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조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석은 사후약방문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가격 급등락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번에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후약방문 욕을 먹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수요일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방송을 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디지털 자산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 전조는 뭐냐면 사실은 가격 안에 그런 전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4월 말에 이미 지금 이게 켈트너 채널이잖아요. 이 하단을 이탈하는 욕이죠. 그랬다가 5월에 들어와서 계속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때 이미 뭔가 한번 추세가 꺾였다. 이런 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이거를 헤드앤숄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거야말로 진짜 사후약방문입니다. 이때 켈트너 채널의 상단을 뚫고 또 올라갔으면 추세가 살아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 또 검은 수요일 바로 직전인 5월 12일 이때부터는 2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깨져버리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인덱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펀딩피입니다. 이게 무기한 선물거래 이런 거 할 때 펀딩피가 있는데 이게 종종 음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이 펀딩피의 음수가 다른 때보다도 유독 절대값이 컸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펀딩피라는 게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심리를 나타내주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음수값으로 가거나 상당히 낮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뭔가 이제 어떤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결제 약정인데 이 미결제 약정은 제가 계속 가격의 어떤 피크를 따라간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런 추세가 깨졌을 때 미결제 약정의 추세가 깨졌을 때 역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4월 18일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어떤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절대적으로는 미결제 약정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건 맞았는데 이게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심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금요일 날 대규모 강제 청산이 일어날 때에 롱 포지션 갖고 있었던 이런 쪽은 이런 시장의 리스크 선호 부분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리스크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리스크 선호만 쫓아가다가 디레버리지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인데요. 제가 이 도미넌스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미넌스의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4월 1일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50%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0%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뭔가 좀 경계하는 심리를 갖자. 이런 말씀이고 일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한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개미들을 유인하는 어떤 레토릭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덱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유입량인데요.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유입량을 시간방으로 잘라서 봤더니 700 비트코인 이상 유입되는 현상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더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이 많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이 들어온다거나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에 대한 알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유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뭔가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투자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기 보유자가 늘어날 때에 꼭 피크를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보유하느냐 장기적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스타일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단기 보유자들이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글라스노드 쪽의 보고서인데 이걸 제가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봤더니 이 리포트는 유료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수를 하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가격 급락 현상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를 바꿔놓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전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통화가 많이 살포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효하고요.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생각들도 뭔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이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힘으로 억누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미국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조금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심호흡 한번 하시고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더라도 어떤 긴 안목으로 추세를 보시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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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